그러니까 이제 우리 최남곤 연구원이 최남곤 애널리스트가 완전히 뚜껑이 열렸어요 뚜껑이 굉장히 심하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리포트 제목이 뭡니까? 믿고 보유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고 보유하세요 믿으세요 믿고 보유하세요 저 친구 말 듣고 나중에 인적 분할 간다고 해서 일부 팔아서 차익을 실현한다든지 이거 팔고 SK주 사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믿고 보유하세요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인적 분할을 해서 지배구조를 개편하면 SK주에만 유리하고 텔레콤에는 SKT에는 불리할 것으로 우려하는데 지나친 비약이다 이거는 뭐냐면 첫째 SKT는 지금 투자자산만 30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어마어마한 투자자산 대비해서 극단적인 저평가를 받고 있는 SKT와 같은 기업은 차라리 이 통신회사하고 지주회사식으로 중간지주회사식으로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이 통신회사는 통신자산을 가져가게 되고 중간지주회사는 똘똘한 미래에 유망한 IPO가 예정된 상장회사 지분들을 쭉 자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산이 따로따로 상장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런 효과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분할을 해놓으면 자연스럽게 분할 전보다도 시가총액이 합산시총액이 훨씬 더 커지는 신비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SK그룹에서 아무리 그래도 최태원 회장이 SK주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서 나중에 합병을 염두에 두고 중간지주회사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출 것이라는 생각은 지극히 편향적이다 왜 그런 생각을 하지? 굉장히 조목조목 김홍식 애널리스트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잘 봐봐 그러면서 이제 SK하고 중간지주회사가 합병을 계획하고 있더라도 우선은 두 회사가 각자 기업 가치 확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언젠가 10년 후일 수도 있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리포트에 이 표현이 돼 있습니다 10년 후일 수도 있음 이게 리포트 편의 언젠가 적절한 시점에 합병을 선택하는 거다 합병이라는 옵션이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뭘 합병 기율에 의도적 영향력을 가하면서까지 무리하게 합병할 의도는 없는 것으로 나는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김홍식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는 뭐 좀 내피셜 아니냐 당신의 내피셜 아니냐 뭐 이런 느낌도 확 들게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분할 후에 SKT의 예상 합산식 총은 29조 원이다 지금 아직 20조 원 안 되죠 29조 원이다 그래서 중간지주가 한 15조 원 사업회사 통신회사가 한 14조 원에서 합산 29조 원 이상으로 갈 걸로 나는 생각한다 인적 분할을 안 하는 것이 문제일 뿐 인적 분할을 전제한다면 현재의 주가 수준에서는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 저기는 인적 분할을 한다면 야시 팔아 아니면 부분적으로라도 팔아 이거고 여기는 무조건 사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서로 적나라하게 대치하는 그런 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의 리포트가 나올 때마다 당연히 보겠죠 보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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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제 공방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홍식 애널리스트가 가만히 있습니까 또 뭐라고 그러냐면 또 리포터를 또 내죠 분할 후에 합산식 총의 증가가 가능할 것 같아? SKT는 지금 실적 흐름보다도 분할 이슈가 더 중요해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야 그러면서 리포터에 있습니다 표현이 순진하게도 일부 투자자가 아닙니다 일부 투자가들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매의 눈으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투자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뭘까요? 투자자는 우리 같은 사람이죠 투자가라고 하면 약간 기관의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부 투자가라고 할 때 이 투자가라고 하는 것은 최남권 애널리스트를 염두에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투자자가 우리가 또 투자자가 아니고 투자가 기관, 기관에 소속되어서 리서치를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SKT 인적 분할이 기업 가치의 향상의 목적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잘 봐라 시기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인적 분할한 후에 SK가 뭘 한다고 통신회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통신회사 지분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이 통신회사 지분을 매도해서 매도한다는 것은 현물출자를 한다 중간지주회사에 현물출자를 하고 중간지주회사는 이걸 매수해서 매수한다는 것은 현물출자를 받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SK가 통신회사 지분을 현물출자를 중간지주회사한테 하고 중간지주회사는 현물출자를 받아서 신주를 발행해서 SK주한테 주니까 결과적으로 SK의 중간지주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극대화를 시키고 지분율이 26.8%에서 40, 50%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SK와 SKT의 중간지주회사 두 개를 합병을 하죠 최종적인 단계 합병을 하면 그룹 전체 지주회사인 SK가 하이닉스를 자회사로 직접 지배하게 되는 그런 형국인데 그런 형국인데 무슨 인적 분할이 SKT의 기업가치 향상이냐 아니 궁극적으로 중간지주회사하고 SK하고 합병을 해서 SK가 하이닉스를 직접 지배한다니까 그런데 그리고 IPO 자회사들도 전부 다 전체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돼가지고 그 수혜를 지주회사가 다 받게 되어있는데요 무슨 인적 분할이 SKT의 기업가치 향상 목적이라고 여기 보세요 순진하게도 리포트에 이렇게 되어집니다 순진하게도 일부 투자가들이 이렇게 되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홍식의 애널리스트가 굉장히 빡쳐있습니다 지금 최남고원 애널리스트가 조목조목 반박을 하니까 대단히 지금 빡쳐가지고 지금 상당히 지금 열받아서 쓰고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적 분할을 경영진이 강행을 해도 이거 주청통과 장담 못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소액주주 우리 같은 소액주주 입장에서 보면 합병 리스크만 없다면 SKT를 매도할 이유가 없다 하이닉스 지분 반도체 전망 좋은데 그 전망 좋은 하이닉스 지분 20%를 가지고 있고 이동전화의 ARPU 아르프 성장이 유력한 걸로 다들 생각하는데 SKT를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근데 이 합병 리스크가 부각된다면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없으면 매도를 안 해도 되지만 분할 후에 SKT 통신회사 시가총액이 10조 원이라도 넘으면 참 다행이다 내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중간지주회사의 가치는 불확실성 때문에 크게 저평가된다 왜 중간지주회사의 시총은 지금 현재 하이닉스 시총만 감안을 해도 할인율을 적용을 해도 한 13조 또 나머지 자회사들 가치를 감안을 하면 한 18조 원도 가능한데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막 뼈를 때리죠 여기서 타고를 합니다 요즘 주식시장에서는 10년 후에나 발생하는 일도 주가에 선 반영하더라 그러니까 최남관 애널리스트 뭐 당장 합병하는 게 아니고 거기 당신 리포트에 보니까 10년 후에나 가능할 수도 있음 그러면서 SK하고 SK의 기업 가치를 중간지주회사하고 SK의 기업 가치를 막 열심히 올려가지고 언젠가 적절한 시점에 괄호 열고 10년 후일 수도 있음 괄호도 없고 그래 10년 후에 그렇게 한다고 가정을 하자 그래도 그거는 지금 주가에 선 반영되는 거야 요즘 주식시장이 그래 시장 몰라? 당신? 뭐 이런 지금 느낌이 파고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완전히 지금 김홍식 애널리스트가 지금 최남관 애널리스트를 딱 집어가지고 투자가 순진하게도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지금 굉장히 치고받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SK는 통신회사 지분을 중간지주회사에 현물출자를 해서 그따가 다 몰아넣고 그 다음에 이 SK가 나중에 중간지주회사하고 합병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지 않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중간지주회사의 시총이 크면 이 합병의 장애 요소가 된다는 것이야 이거 상식 아니니? 그러면서 중간지주회사는 불운한 운명을 갖고 탄생하지 말아서 불운한 운명을 갖고 탄생하기 탄생하기 때문에 나중에 실행이 되면 엄청난 할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총 10조 형성도 어려울 수 있다 봐 하이닉스 가치라고 하는 게 과거에도 각종 논란 속에서 SKT 시총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어 지금 SKT가 19조 8천억 시총인데 하이닉스가 한 94조 시총이어서 지분율 20%를 대입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한 18조 정도 되는 거고 거기에 일부 40% 디스카운트를 하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만 해도 SKT가 하이닉스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하이닉스 지분가치를 SKT 시총에 제대로 반영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그런 낙관적으로 분할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 자회사 가치가 반영되고 반영되고 하면서 하이닉스 가치가 과거에도 뭔가 논란 속에서 지금 SKT 시총에 도움도 못 주고 있는데 이런 불운한 운명을 갖고 탄생하는 회사 이런 걸 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글자에 보기 어려운 두 애널리스트 간에 아주 치열한 감정이 확 실려 있죠 감정이 확 실려 있으면서 듣다 보니까 이것도 맞네 근데 이 말도 맞네 너도 맞고 너도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 두 사람 다 다 이해가 되네 그런 생각이 들죠 저도 이 리포트들을 쭉 보고 팔로업을 하면서 두 사람 다 워낙에 인사이트가 있는 애널리스트들이고 또 리포트의 논리들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의 전망이 맞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결국은 뭐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실제로 SKT가 분할 지금 뭐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SKT 내부에서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을 했다가 여러 가지 예상되는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민을 깊이 하면서 이 분할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분할 방법을 택하게 될지 또 분할을 택하게 될지 안 할지도 지금 좀 애매하다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SKT가 분할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그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SKT가 통신사업을 하고 있고 밑에 많은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지만 이 똘똘한 비상장사나 아니면 상장사인 SK하이닉스의 밸류가 지금 SKT의 시총에 별로 그렇게 크게 기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SKT에 뭐 형성되고 있는 시총이라는 게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할을 하여서 통신은 통신대로 그 다음에 그 지주회사 중간 지주회사 형태로 하나를 세우고 그 중간 지주회사 밑에 11번가 팀웹 모빌리티라든지 ADCAPS라든지 또 원스토어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배치하였을 때 분명히 시장의 관심이 거기에 많이 쏠릴 수 있고 중요한 거는 분할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분할한 이후에 이런 회사들에 대한 IPO 속도라든지 또 시장에 형성되는 분위기 어떤 시장 전체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영향을 많이 줄 거란 말이에요 통신회사는 분명히 밸류가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그냥 분할을 하게 되면 분할 비율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모르겠지만 분할 비율에 따라서는 분할해 나가는 통신회사 같은 경우는 분할 재상장 이후에 분명히 밸류가 이렇게 처질 분할하는 그 시점의 밸류보다는 분명히 처지겠지만 이 처지는 부분을 중간 지주회사가 밑에 가지고 있는 똘똘한 자회사를 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끌어올리느냐 여기서 이만큼 처졌는데 여기서 이만큼 올려버리면 분할을 잘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만큼 처져버렸는데 올리는 거는 이만큼밖에 못 올렸다고 그러면 분할을 아니하면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예상하기는 어려운데 쭉 어떤 경험적으로 볼 때는 이런 식의 분할이 있을 경우에는 중간 지주회사가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중간 지주회사의 밸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나 전망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밑에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11번가 여러 가지 이커머스에서 상황은 어렵기는 하지만 아마존하고 제휴해서 좀 긍정적인 전망도 좀 받고 있고 지금 뭐죠? 원스토어인가요? 거기는 구글 때문에 상대적 수혜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지금 전망이 좋은 회사고 팀의 모빌리티는 이제 우버하고 하는데 거기도 뭐 전망이 나쁘지 않고 ADT 캡스는 이제 SK인포색하고 같이 합병을 하면서 그 융합보안이라고 해서 굉장히 또 전망이 좋습니다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회사들이 수조원에 같이 적게는 한 1, 2조에서 많게는 5, 6조, 6, 7조의 밸류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중간지주회사가 이런 똘똘한 자회사에 대한 IPO 그리고 전반적인 증시 환경, 여러 가지 규제의 영향 또 글로벌 경쟁 업체들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겠죠 그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조금만 우호적으로 작용해준다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지주회사 SK하고 중간지주회사가 합병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김홍식 애널리스트는 10년 뒤에 일어난 일도 지금 주가에 선 반영되고 있다 그 말은 맞아요 실제로 시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회사의 현재 가치를 밸류에이션 하면서 무려 향후 50년을 갖고 밸류에이션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저기 뭐죠? 두산 솔루스인가요? 두산 퓨어셀인가요? 퓨어셀 밸류에이션 할 때 어떤 애널리스트가 향후 50년 미래 숫자를 끌고 와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했잖아요 그럼 그게 틀렸느냐?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 사람은 그게 맞다고 밸류에이션을 했고 주가가 거기에 맞아 들어간다면 그게 맞는 거죠 테슬라 밸류에이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정보사는 이런 허접 쓰레기 하면서 80달러 보고 어떤 정보사는 1200달러, 1300달러 테슬라 주가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채넘권 애널리스트 또 김홍식 애널리스트 두 분 다 설득력이 있고 한데 김홍식 애널리스트가 보는 뷰 그 뷰도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부분이 있지만 채넘권 애널리스트의 주장 지금 인적 분할 이후에 보유 자산, 통신 자산과 IPO 예정 이런 자산이 쪼개졌을 때 그 전에 히든 밸류가 좀 부각되면서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조금 그런 쪽이 더 좀 우리 일반인들이 한번 관심 있게 들여다 좀 봐야 될 부분이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낙관적으로 보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시장 상황, 또 IPO 예정 기업들의 경쟁 업체들 글로벌 경쟁 업체들의 상황이라든지 뭐 정부 규제라든지 제일 중요한 거는 SK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어디에 무게를 실어 가느냐 또 뭐 하는 그런 부분들 우리 최태훈 회장님이 또 대한상의 회장님이 또 되셔가지고 또 정부하고 이제 가끔씩 정부한테 싫은 소리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입장이니까 그런 뭐 영향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애널리스트, 간판 애널리스트들의 엄청난 전면전 그리고 이 리포터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하나하나 투자 자냐 투자 가냐 이것까지도 제가 한번 뜯어가지고 한번 분석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도 SK 이슈를 다룰 텐데요. 그 역시 GGS SK의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이나 SK 텔레콤이나 이런 회사들의 비전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배터리 사업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도리도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안 되었어도 구독! 고맙습니다.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하고 최다 100만 원 현금 받자! 이렇게 해외을 통해 감정을 하겠습니다.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하고 편안합니다. 해외 선물 옵션 세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선물 옵션 세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